어? 도연아 그건 뭐야? 도연이 하은이한테 꽃준대 뽀뽀도 해줘야지 멀리서 그렇지 안아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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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끄러워 안아주고 아이고 냄새 맡아보고 있어 아이고 좋아 하은아 오빠 사랑해 해줘야지 하은이도 오빠 안아줘 사랑해 부끄러워 하은아 하은아 우리 부끄러워 아이 부끄러워 오빠 가봐 오빠 냄새 맡아보는거야 오빠 차 타야지 자 가자 웨딩카 타러 가자 오빠랑 같이 타 아이고 어떡해 차가 좁아서 하은이랑 같이 탈거야 하은이랑 같이 탈거야 어? 자 하은아 오빠랑 차 타자 하은아 이리와 오빠 기다리고 있어 여기 타래 어 여기 타 여기 타라고 지금 어 여기 타래 어? 도연아 뭐라고? 도연이가 문 열어줬어 옆에 자리가 있어 옆에 자리가 있어 옆에 자리가 있어 옆에 자리가 있어 아 자 앉아 자 문 닫아줄게 문 닫아줄게 우와 딴딴따단 딴딴따단 우와 우와 자 오빠가 좋지 향기 맡아봐 냄새 오빠 고마워 고마워 도연이도 사랑해 사랑해 하은이 하고 사랑해 하은이 하은이 뭐지 너무 아름다운 하은이 아 지금 우리 때문에 표현을 못하고 있어 지금도 좋으니까 지키는데 뭐하는거야 그쵸 응 이게 무섭지 않아 아냐 뭐지 아냐 그게 아니라 하은이가 고마워 그랬고 도현이가 이젠 무섭지 않아 그랬어